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별그룹 아는 동생입니다 레티넘파크 서울에서 진행하는 이색치아 바이크 레이싱 축하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이크 레이싱과 저희의 공연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첫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저희의 첫 번째 싱글 타이틀곡이었던 오빠 어디야 들으셨고요 네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으로는 저희가 캠핑송으로 참여했던 헤일로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이어서 더욱더 즐겁게 즐겨주세요 헤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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